1,000명 오! 빠망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빠망... 장하다 우리 빠망이 아이고 팀장님! 만 명이라니 해냈어요! 너무 잘했어! 뺏다발 걸어줄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빠망TV 구독자 수가 만 명이 됐어요! 맞냐! 1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아직 우리 직원들은 이 소식을 모를 거 같은데 얼른 알려주러 가야겠어요! 자랑하러! 하하하하 가자! 하하하하 랄랄랄랄라 짜 짜 짜 짜 짜 짜 하다 짜 짜 짜 짜 아! 어! 이야... 군수님께 이거 먼저 말씀드리러 왔는데 지금 계시려나? 하하하 계셔야 될 텐데 어디 보자 군수님 아이고 아이고 군수님 계세요? 어 이게 누구야? 어! 안녕하세요 우리 빠망이 왔네 반가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아이고 우리 빠망이 우리 진흥군 유튜브 빠망TV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어요 저 잘했죠?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빠망이 그동안 수고 많았고 네 우리 빠망이가 구독자 1만 명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네 정말 고마워 아이고 수고했어 네 역시 저 생각해도 진흥군 군수님 밖에 없어요 군수님 파이팅 진흥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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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회는 오랜만인데 하하 누가 아이고 아야야 어 반갑다 빠망아 우회는 무슨 일로 왔어?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진흥군 유튜브 빠망TV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해서 자랑하러 왔어요 하하하 저희 1만 구독자 기념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우리 진흥군을 전국적으로 알린 우리 구독자 1만 유튜버 빠망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우회에서도 빠망의 활약을 항상 응원할게 아 감사합니다 힘이 솟네요 하하하 더 열심히 할게요 하하하 야 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 어 그 혹시 그러면 여기가 좀 덕분이 좀 괜찮을까요? 빠망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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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ck 또 바망 질 in 빠망 우리는 펭수 루피보다 네가 훨씬 더 좋아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 사랑해 바방TV 응원합니다 진안군 화이팅! 지지의 복원 화이팅! 바방TV 화이팅! 바방TV 백만 쭉 가자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진안군 대스타 바방이 구독자 만병도 기절이야 상시적으로 너만 믿는다 저만 믿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줌마님 왔다시야 정천원 됐어 바방이 어디 있나 바방이 저긴데 큐 어? 어? 다잡가상? 바방이 일만 축하해 많은 활약 부탁해 여 여 오의식도 바래 오의식도 바래 홍삼 홍삼 큐 야 아리가또 고자인가또 아리가또 고자인가또 하하하하 꽃미남 사유 나라 사유 나라 오의식도 바래 오의식도 바래 오의식도 바래 빠방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회 마스코트 소원입니다 먼저 빠방TV 구독자 1만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빠방TV 1만 돌파 축하 선물로 빠방 2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빠방TV가 1만이 넘었습니다 망 망하지 않고 10만 100만 구독자 이상까지 가길 응원합니다 빠방씨 보고싶어요 다음에 진안으로 꼭 초대해주세요 놀러갈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저희 경기도 의회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코돌이 뭐라고? 아 배코돌이가 빠방TV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축하한다고 해요 우와 빠방아 잘 지내고 있지? 나중에 또 배코돌이랑 같이 콘텐츠 찍자 다시 한번 빠방TV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축하합니다 빠방TV 1만 구독자 돌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기적같은 순간을 만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짜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구독자 1만 돌파를 기념해 화망TV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니까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저에게 힘을 주고 있답니다 하하하하 더 즐거운 영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빠방TV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하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으악 하하하 으악 하면 i